날짜 시간 함수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번째 예제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 생렬월일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수는 데이트와 미드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D3셀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등호 입력하신 다음 데이트함수 입력합니다. 그 다음 미드함수를 통해서 연도를 추출하는데 주민등록번호에서 심표 첫번째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하면 현재 주민등록번호에 88이라는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고요. 월을 추출하기 위해서 미드함수 입력하시고 주민등록번호 C3에서 세번째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하면 12월에 해당한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고요. 다시 한번 미드 입력하시고 C3에서 다섯번째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일에 해당한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고요. 이제 데이터함수에 연, 월, 일까지 다 입력이 됐다면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생렬월일을 표시할 수 있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예제입니다. 두번째 예제에서는 기준일과 입사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 연차와 나이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커서를 제2, 3세를 갖다 놓으시고요. 우선 몇 년차 기준일 날짜에서 입사 년도를 빼가지고 연차를 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이를 구할 때는 기준일에서 주민등록번호 앞에 생략되어 있는 1900이라는 숫자와 주민등록번호 왼쪽에 있는 두 자리를 더해가지고 빼주면 나이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커서를 먼저 제2, 3에 한번 갖다 놔보시고요. 먼저 연차를 구하기 위해서 연도를 추출해서 기준일의 연도를 추출해서 입사일의 연도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커서를 는 입력하시고 연도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Y, E, A, R 이라는 이열함수를 입력하시고요. 제1셀을 참조하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해 주시면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제1셀에 있는 기준일을 참조합니다. 가로 닫고 빼기 다시 한번 이열함수를 이용해서 입사일에서 연도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H3셀을 선택하고 몇가지 구한 다음에 문제에서 연차라고 입력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M% 연산자를 이용해서 연차까지 입력하시고요. 가로 열고 그 다음에 큰 따옴표 닫습니다. 엔터 룰러 보시면 현재 기준일에서 2020에서 2019를 뺐기 때문에 1년차라고 구해져 있고요. 그 다음 수식 입력줄에 이어서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연차까지 붙여 놓은 상태에 M% 연산자 함수를 쓸 거니까 연산자, M% 연산자 입력하시고요. 이제 나이를 구해서 표시하고자 합니다. 나이는 문제에서 기준일 연도 마찬가지로 이열함수가 필요하겠죠. 이열함수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 기준일이 있는 제1셀 선택하되 F4 눌러서 절대참조하시고 가로 닫고요. 빼기 그 다음 가로 열고 1900 도하기 왼쪽에 주민등록번호 두자리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레프트 함수 이용해서 가로 열고 주민등록번호의 왼쪽에 두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그 다음 1900과 도하는 작업을 먼저 가로를 닫고요. 그리고 나서 M% 연산자를 이용해서요. 우리 가로가 열려있는 거를 가로를 닫고 근타운표 처리한 다음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한다면 연차와 나이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준일을 2020년으로 잡았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다음은 3번 예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휴가 일정표입니다. 문제에서 휴가 출발일과 그 다음 휴가 일수를 이용해서 회사 출근일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주말 토요일과 일요일은 제한 날짜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일한 날짜를 구하기 위해서 커서를 D15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문제에서 보니까 어떤 함수를 사용하면 되냐 우리 수식 탭을 한번 가볼까요. 수식 탭에 날짜 및 시간에 가셨을 때 첫 번째 제시되는 이 데이트라는 함수는 지정한 날짜 전이나 후에 함수를 갖다 놨을 때 설명을 개월 수를 나타내는 일련번호를 반환합니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데이즈 360은 1년을 360일로 기준으로 하고 두 날짜 사이의 날짜 수를 계산합니다. 라는 설명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실제 휴가 출발일과 휴가 일수를 이용해서 회사 출근일을 구하는데 주말을 뺀 실제 일한 날짜를 구하기 위해서 워크데이라는 함수를 이용하시면 회사 출근일수를 구할 수 있으실 겁니다. 직접 키보드를 이용해서 입력하는 방법이 있고요. 수식 탭에 오셔서 해당 함수를 어떤 함수를 사용해야 될까 라고 찾아 보신 다음에 클릭하시고 그 다음 여기 안에 필요한 인수는 첫 번째 시작하는 날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휴가 출발일이 비 15셀이고요. 며칠을 휴가를 갈 거냐면 4일을 갈 겁니다. 특별하게 그 사이에 어떤 공휴일이 있다면 공휴일에 데이터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시작과 그 다음에 일수만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휴가가 4월 1일 날 출발해서 4일이 경과면 4월 5일인데 그 사이에 토요일과 일요일이 있어서 출근일은 4월 7일이 됩니다. 라고 표시가 되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생렬월일과 요일 구분표 오른쪽에 작성된 요일 구분표를 이용해서 태어난 요일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참조하는 표현은 V2컵 함수를 이용해서 첫 번째 열에서 데이터를 찾고 두 번째 열에서 값을 가져올 거고요. 생렬월일의 요일에 해당한 번호는 위크데이 함수를 통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J15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먼저 위크데이란 함수를 입력한 다음 왼쪽에 있는 날짜를 기준으로 월요일부터 숫자 1로 반환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2번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2017년 3월 5일은 요일이 번호가 7번입니다. 그 다음 1번입니다. 라고 요일에 해당한 일련번호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값을 오른쪽 요일 구분표에 가서 찾아다가 요일로 표시하고자 합니다. 커서를 J15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는 다음에다가 V2컵이란 함수를 입력합니다. V2컵 함수는 첫 번째 찾는 값 요일번호 구해놨고요. 신표 참조하는 표 참조하는 표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위치입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신표 참조하는 표의 첫 번째 열여서 찾아서 우리는 두 번째 열여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2라고 입력하시고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FALSE라고 입력하고 엔터 누르시면 7에 해당한 요일 표시가 되어 있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각각 요일번호에 해당한 요일을 찾아다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날짜 첫 번째 시트 실습해 보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예제 시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증 응시일이라는 문제고요. 문제에서 응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면 평일이라고 표시하고요. 그 외에는 주말로 요일에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아까 위크데이 함수를 이용해서 요일의 번호를 구할 수가 있었잖아요. D3의 커서를 갖다 놓고 는 위크데이 함수를 입력합니다. 바로 왼쪽에 있는 날짜를 가지고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숫자 1, 2, 3, 4를 표시하고자 합니다. 라고 2라는 값을 넣어주시고요. 괄호 닫고 엔터 누르시면 네, 5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5는 월요일이 일, 하, 수, 목, 금 금요일에 해당이 되니까 여기는 평일이라고 표시가 될 거고요. 그럼 실제 6일 6번과 7번은 주말이 되겠죠. 그래서 5보다 작거나 같다면 평일이라고 표시하고 5보다 작거나 같지 않는 6과 7은 주말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수식을 수정해 주시면 될 거 같고요. D3세대 등호 다음에다가 if 만약에 내가 위크데이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이 작거나 같습니까? 5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그러면 1이면 월요일, 2면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평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주말이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텍스트를 큰 따옴표 문궈서 입력하시고 괄호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입사일자와 현재 날짜 현재 날짜는 Today 함수를 이용해서 구하시면 되고요. Today 함수를 사용하실 때는 여러분이 실습하는 날짜에 따라서 결과값이 달라집니다. 저랑 실습하는 결과가 달라도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실습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결과는 다를 수 있고요. 현재 날짜의 연도에서는 연도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이열함수가 필요하고요. 오늘 날짜에서라면 Today 함수가 필요한데 Today 안에는 다른 인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로만 닫아주시면 되고요. 이열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면 오늘 날짜의 연도를 구할 수 있고요. 빼기 그 다음 다시 한번 이열함수를 이용해서 입사일자에 연도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H3셀을 선택하시고 엔터를 누르시면 어? 날짜가 연도수가 아닌데요? 날짜 형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그런 거고요.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 가셔서요. 초시 형식 탭에서 일반을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이제 숫자 형식으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까지 소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C13셀의 예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부터 시험일시까지의 남은 일수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오늘 날짜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저랑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C13셀을 선택하시고요. 두 날짜의 차이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데이즈 360 넣으시고요. 시작 날짜는 오늘 날짜부터 투데이 함수 투데이 함수 안에는 인수가 필요하지 않으니까 가로 닫고 심표 그 다음 시험일시가 있는 B13을 선택하고 심표 그 다음 우리 문제에서 특별한 문제에서 미국식 산출법을 사용합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첫 번째 폴스를 선택하시고요. 가로 닫고 그 다음 엔터 눌러주시면 자녀 일수가 구해져 있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는데 이 값은 여러분이 실습하는 날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틀린 거 아닐까 아니 아니 아니고요. 정확하게 데이즈 360과 투데이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수업 시간을 이용하여 입실 시간을 계산하고요. 시간 뒤에 시를 붙여서 포함해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시간을 추출한 함수 아우어 함수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I13셀에다가 는 H O U R 입력하시고요. 수업 시간 있는 H13셀을 선택하신 다음에 입실 시간에서 C만 추출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구한 값 뒤에다가 문자로 M% 기호와 그 다음 한글 C 큰 다운별 묶어서 입력하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각 정각 13시 15시 14시라고 각각의 입실 시간이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날짜 시간 함수 살펴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